내 삶의 영화가 꼭 필요한 분들 정말 내가 원하는 만큼의 영어 수준까지 올라가고 싶은 분들은 끝까지 영상을 좀 봐달라 요번 시리즈 물은 특히 Future Self라는 책을 읽으면서 제가 느낀 것은 그분이 떠오르더라고 이분께서는 인서울 출신이 아니에요 소위 말해서 지방대 출신인데 이분은 신입사원 때부터 구내식당에서 동기들하고 밥 먹으면서 맨날 입에 단 말이 뭐냐 난 반드시 여기서 공장장 한다 그게 바로 Future Self라고 저는 보거든 미래를 그렸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 명확한 미래 목표가 잡히면 중간에 계속 그걸 달성하기 위한 행동을 하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거든요 해외에서 컨설턴트들이 오면 이분은 스몰 토크를 즐기시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업무와 관련 없는 개인 삶의 얘기 비즈니스 영어에 만족하지 않았던 거죠 왜냐 더 성장하고 싶었던 거야 왜냐하면 컨설턴트들이 왔을 때도 직접 소통을 함으로써 본드, 유대 이걸 만들려고 했던 거예요 그 얘기가 미국 본사에 들어가지 않았겠어요? 직함은 공장장이 아니었을지언정 이미 마음과 심리적으로는 그쪽에 가히 계셨던 것이죠 그래서 이 임원부는 나중에 결국 공장장이 됐습니다 영부를 좀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장기간 큰 기복 없이 할 수 있는 계기 또 동기 그 목표하고 있는 영어 구사력 수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만큼 정도는 잘하고 싶다 그거를 달성하는 자와 달성하지 못하는 자 그 차이는 뭐가 그 차이를 만들어내느냐 역시나 명확한 미래를 구체적으로 그려놓느냐 안 그려놓느냐가 되게 중요하다고 봐요 영어 학습도 대표적인 사례 제가 떠오르는 사례를 말씀드리면 제가 한국외대 통번역대학원을 졸업하고 그때 졸업시험을 저희가 6과목을 쳐요 이제 엄밀히 말하면 저희 때는 예전 영상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희는 이제 1학년 말에 분반 시험을 칩니다 분반이 뭐냐면 요즘은 그게 없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동시통역만 배우는 반으로 갈 것인가 아니면 순차통역과 번역을 배우는 반으로 갈 것인가로 나뉘어져요 모든 감옥에서 80점 이상을 맞으면 동시반으로 가요 80점을 못 맞으면 순차 반으로 가 저는 순차 반으로 갔어요 그럼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거 아마 동시반으로 가면 영어를 더 잘하고 순차 반으로 영어를 못해 그건 절대 아닙니다 그건 제 얘기가 아니고 저희 동기들 중에 영어 실력이 출중했는데도 순차 반으로 더 많았어요 어쨌든 그래서 이제 저는 순차 반으로 갔고 순차에 가서 졸업시험을 6과목을 칩니다 6과목 우선 과학기술 번역이라는 게 있고 법률, 법률 쪽 그런 번역이 있고 또 뭐가 있었는데 뭐가 있고 그 다음에 영한 영어를 듣고 한국말로 통역하는 거 그 다음에 한국말로 영어로 통역하는 거 이렇게 하면 6과목이에요 그걸 한꺼번에 다 80점 이상 맞으면 졸업을 한 방에 하는 거고 한 과목이라도 80점이 안 되면 한 번 더 시험을 봐야 돼 근데 저는 열심히 그래도 2학년 때 좀 해서 스터디도 많이 하고 해서 한 방에 붙었어요 저희 기술... 저는 이제 원래 통역대학은 25기인데 제가 1년 휴학을 파는 바람에 26기들과 같이 시험을 봤고 그때 남자가 한 8명이 왔던 것 같아요 남자 한 8명 정도 했었는데 이건 정말 제자랑 좀 하면 남자 중에 유일하게 제가 한 번에 합격했습니다 그래서인지 그때 이제 저희 교수님이 졸업이 2월 며칠일 거 아니에요 졸업하기 전에 저를 이제 어떤 회사에 이제 면접에 이제 보내줬죠 보내줘서 제가 이제 면접을 보고 한 3일 봤던 것 같아요 실제 통역하는 거 이걸 그쪽 임원분들이 보고 이제 들어가서 일을 하게 됐는데 이제 그것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그때 모 상무님이 계셨어요 저희 프로젝트, 프로젝트 매니저 여셨고요 상무님이자 프로젝트 매니저이셨죠 저희는 이제 중진류 고도화 사업이라고 해서 그 보통 원유를 수입해오면 보약으로 치면은 두 번 따리고 버릴 거를 열 번을 우려먹을 수 있는 기술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중진류 고도화라고 하는 것이 그러면 정유회사 마진이 엄청 많이 남겠죠 하나 사와 가지고 열 번 다 갈아 가지고 다시 주유소에 파니까 근데 어쨌든 그런 프로젝트를 할 때 그 제가 모시고 있던 상무님이신데 그때도 그랬고 지금 돌이켜보면 또 특히 퓨처셀프란 책을 읽으면서 제가 느낀 것은 그분이 떠오르더라고 왜냐하면 통상적으로 이제 정유업계도 특히 어떤 특정 정유회사는 스카이 출신이 너무 많아 그리고 막 그쪽 인맥이 아니면 임원은 힘들다 막 이런 말도 있고 근데 이제 이분께서는 인서울 출신이 아니에요 이제 소위 말해서 지방대 출신인데 그런데 제가 후에 들은 얘기가 이분은 신입사원 때부터 구내식당에서 자기들 피어들 동기들하고 밥 먹으면서 맨날 이래 단 말이 뭐냐 난 반드시 여기서 공장장 한다 나는 난 공장장이 꿈이다 그게 바로 퓨처셀프라고 저는 보거든 왜냐하면 그 20대 후반이었을 텐데 보통 공장장 하려면 50대 초반은 돼야 될 건데 25년 후의 일, 20몇 년 후의 일을 자기가 뭐 그렇게 내다봤겠습니까? 하지만 미래를 그렸다는 거 아니에요 그것도 공장장이라는 명확한 미래를 그런 명확한 미래 목표가 잡히면은 중간에 계속 그걸 달성하기 위한 행동을 하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은 이제 그걸 달성하기 위해서 이제 회사 생활을 하신 거지 제가 속해 있던 회사는 미국에 있는 회사와 합작입니다 따라서 프로젝트를 할 때 미국 회사의 지분이 50일 이쪽 회사가 49를 가져가요 그러면은 프로젝트에서 있었던 모든 스테이터스 일어나고 있는 뭐 공사 진청률이라든지 안전 현황이라든지 버짓, 오버란이 발생했느냐 안 했느냐 또 협력사 선정 기준 이 모든 것들을 다 보고를 해야 돼요 그거 먼슬리 리포트에서 다 보고 해야 되고 또 때로는 발표도 해야 되고 컨콜도 해야 되고 그럼 뭐가 필요하겠어요? 영어 필요하겠죠 어설프게 브로컨 잉글리시 해가지고 되겠어요? 물론 그렇게도 하긴 합니다 근데 이분은 잘하고 싶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이 회사에 들어갔을 때 이분 영어하는 걸 들었을 때 어떤 느낌이었느냐 이분이 쓰는 모든 영어가 완벽하지는 않았죠 하지만 직장인인데 상당히 잘하네 특히 유학 갔다 오신 분이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임원들 중에서도 MB도 하고 이런분도 꽤 계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잘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알고 보니까 이분은 정말 1대1 과외도 되게 오래 하셨고 그러니까 영어를 잘하고 싶었던 거야 그리고 이분은 어떤 느낌을 좀 받았냐면 보통 임원들은 공식적인 미팅 자리에서만 영어를 해요 자기 준비해온 것 또 아니면 자기 엔지니어링 분야에서는 잘 알잖아요 따라서 문장이 조금 어슬퍼도 소통이 된단 말이에요 둘 다 지식이 있으니까 근데 이분은 저는 이제 통역사이기 때문에 임원들의 저녁 식사 자리에 늘 자주 갔어요 왜냐 해외에서 컨설턴트들이 오면 보통 임원분들이 대접하거든요 그러면 제가 옆에 붙어있단 말이에요 물론 그 임원분들도 영어로 소통할 수 있지만 못 알아듣는 경우라든지 정확하게 안 될 걸 대비해서 저를 늘 스탠바이 상태로 둔단 말이에요 제가 밥을 못 먹어 그러면서 저거 먹어 먹을 시간이 없어 근데 이분은 스몰 토크를 즐기시려고 하는 거야 왜냐하면 업무와 관련 없는 개인 삶의 얘기 딸아이 이야기 또 그 상대편 컨설턴트 여성분의 남편 얘기 또 하여튼 좀 그때 재미난 일이 아니고 깊은 얘기도 좀 있었는데 그런 얘기를 알아듣고 하시는 거예요 왜 스몰 토크 어렵거든요 은근히 그러면은 이런 그러한 그 공장장이라는 거시적 미래 이거를 제가 그때 같이 저희 회사에 일했던 그 영국계 컨설팅 회사에서는 뭐라고 했느냐 저는 퓨처 셀프를 읽으면서 그 영어 단어가 생각이 났어 그 회사에서는 그것을 디클레어드 퓨처라고 했어요 선언적 미래 디클레어드 퓨처는 매우 중요하다 성공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디클레어드 퓨처를 가지고 있다 선언해버린다는 거거든요 난 반드시 이게 되겠다 그거를 자기 혼자만 알고 있으면 안 된대요 남한테 알려야 된대요 그래야지만 기대를 충족하기 위해서 계속 포기하지 않고 그걸 가게 된대요 근데 자기 혼자만 알고 있으면 포기할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디클레어 선언하라 그래서 디클레어드 퓨처라고 그랬고 거기에서는 세 가지로 봤어요 인간의 행동을 perception, action, results 이런 식으로 즉 상황을 인식하는 것에 기반해서 행동을 실천하게 되고 그 실천적 행동이 결과를 이어진다 이렇게 이제 얘기했는데 저는 퓨처 셀프를 읽으면서 그거하고 상당히 일맥상통한다 이렇게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 임원분은 결국 근데 제가 퇴사를 하고 나중에 결국 공장장이 됐습니다 굉장히 선언적 미래일 뿐만 아니고 굉장히 디테일하게 자기 목표를 명확하게 해놓으니까 영어 학습에 있어서 적극적이었다는 거죠 자 한번 볼게요 모 임원이 계셨어요 아주 명문들 나왔습니다 좋은 학원학과 저희는 정의회사에 거의 학원학과 출신이 많거든요 소극적이셔요 딱 필요한 영어만 해 예를 들어서 야 석사 이거 하기 이거 영어로 뭐야 재우 빨리 알려줘 이런 소극적인 자기 필요한 것만 근데 이 공장장까지 하신 분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비즈니스 영어에 만족하지 않았다는 거지 왜냐 더 성장하고 싶었던 거야 왜냐면 컨설턴트들이 왔을 때도 직접 소통을 함으로써 bond, 유대 이걸 만들려고 했던 거예요 그 얘기가 미국 본사에 들어가지 않았겠어요 다 들어가거든요 왜냐면 그 컨설턴트들이 미국에 있는 윗산하고 되게 친했는데 그러니까 누구누구면 다 얘기했겠지 그러니까 이분들이 소위 말해서 그게 기술적인 얘기로 하면 인사고가 이런 데 다 반영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영어가 수단이잖아요 목적은 아니지만 그 최종 목표를 위해서 영어를 굉장히 열심히 하셨고 모든 컨설턴트들이 오면 이분이 항상 데리고 다니는 거야 그러면서 뭐도 어디 저희 공장은 여수에 있었는데 여수에 맛집도 데려가고 구경도 시켜주고 다 가는 거야 보이차 한번 먹어봐 잡숴봐 부터에서 다 영어로 영어도 많이 늘었겠지 그런 대화하면서 그것이 이분이 영어의 시간과 돈을 아낌없이 투자할 수 있었던 가장 큰 동력이 됐던 것 같고 아까 말했던 퓨처셀프를 실현시켜버렸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단적인 사례지만 그래서 제가 느낀 게 뭐냐 이 퓨처셀프에서 얘기하는 단계 목표를 자꾸 쿼터별로 그냥 6개월 이렇게 짧게 아니면 다음 주 이렇게 잡으면 계속 몸이 바쁘다니까 근데 이분 역시나 그렇게 중책을 맡았는데도 여유 시간이 상당히 많으시더라고 그러니까 왜냐하면 거시적 관점에서 큰 목표 아래서 주간단의 목표가 세워지니까 흔들림이 흔들리지 않나 봐 그러니까 딱딱 명확해 이번 주에는 이것만 하면 된다 이런 게 좀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되게 플래닝이 잘 되시더라고요 이미 그거를 사실은 이미 퓨처셀프가 직함은 공장장이 아니었을지언정 이미 마음과 심리적으로는 그쪽에 계셨던 것이죠 이게 보통 기업 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임원이 원래 목표였다가 좌절되거나 그러면 길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이제 소위 말해서 연세 좀 있으신 팀장님들은 일을 안 해 일을 해보면 뭐 하겠어요 그냥 여기서 퇴직하면 되는데 그거와 삶을 사는 그 농도의 차이가 좀 느껴지라고 저는 그래서 아까 얘기한 공장작가시 하신 분들 그분이 인생을 살아가는 즉 커리어를 디벨롭하는 그 커리어 패스가 아주 농도가 밀도가 아주 높은 그런 회사 생활함을 느꼈고 그러지 않은 저 반대 스펙트럼에 있던 분들은 좀 속된 말로 하루를 때우는 느낌 그냥 퇴직금만 생각하고 그런데 그런 또 의미가 또 다르겠죠 삶의 그게 그리고 영어는 뒷전이라니까 영어는 할 필요가 없지 왜냐하면 아무리 해외 합작이라 하더라도 영어 안 쓰면 되는데 뭐 솔직히 영어 안 쓰고 해서 다 할 수 있거든 그런 회사에서도 그러니까 기회도 안 찾아오지 당연히 그러니까 제 말은 회사 생활의 커리어적인 성공보다 개인적으로 건강하고 가정에 충실하고 그게 삶의 목표라면 당연히 그게 더 옳은 거고요 그런데 만약에 커리어적인 제가 오늘 영상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오늘은 내 삶의 영어가 꼭 필요한 분들 정말 내가 원하는 만큼의 영어 수준까지 올라가고 싶은 분들은 끝까지 영상을 좀 봐달라 이번 시리즈물은 그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이죠 그런 거를 잘 기억하시면 동기부여가 많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저는 많이 들거든요 그러면 토익 점수 900 몇 점 만점 맞았다고 자랑할 일이 아닌 게 되는 것이죠? 영어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아주 강력한 수단으로 이용했다는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진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멀리서 찾으면 우리가 찾을 수 있겠지만 저는 가까이서 회사 생활하면서 뵀던 영어 잘하는 분 그분은 그런 분이 있고 또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사실 원래 할 계획은 없었는데 요즘은 제가 사실 프로젝트 현황을 잘 모르지만 제가 회사 생활할 때는 전 세계적으로 플랜트 프로젝트가 호황이었어요 세계적으로 이제 정유 그 중진류 고도화 사업도 각 나라에서 되게 붐을 잃었고 근데 저희 차장님이 한 분 계셨는데 시도 때도 영어 공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뭐 밥 먹고 영어 공부하고 있고 계속 뭐 듣고 있고 이러는 거예요 왜 저렇게 하시나 근데 이분은 저하고 친하진 않았어요 개인적으로 근데 결국 이분은 그걸 퓨처 셀프라고 해야 될지는 잘 모르겠어 근데 이분은 뭐를 마음속에 목표로 잡았냐면 회사를 퇴사해서 전 세계에 플랜트 사업하는데 자기가 에이전시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에이전시 잘하면 돈 정말 끌어모으거든요 그러니까 에이전시라는 게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그 건설을 할 때 뭐가 필요해 뭐 일본 고베스틸에서 철, 스틸 이런 걸 갖다가 수급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그거를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수수료 떼먹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영어를 잘해야 되죠 그 사실 그분은 이제 결국에는 퇴사하셔가지고 에이전시 차려서 미국의 반, 한국의 반 이렇게 왔다 갔다 하셨던 걸로 기억해요 영어는 뭐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미국에서 사업해야 되는데 강력한 드라이브인 거죠 그러니까 빨리 늘 수밖에 없는 것이고 자꾸 방법론에 휘둘리지 않는 거예요 그냥 열심히 하는 거예요 매일 규칙적으로 계속 밀도 있게 그리고 또 이런 게 있겠지 일반 영어 뭐 제 회화책이건 아니면 다른 학원에서 주는 자료도 그냥 다른 사람 얘기 같이 들리지가 않은 거야 이걸 어떻게 하면 내 생활에 대입할까가 계속 생각이 났겠죠 그러면 느는 속도는 3배 4배 높아지겠죠 이제 그런 것도 단기적 퓨처 셀프를 그리지 않았나 모든 게 뭐 여러분도 지금 집에서 이 영상 시청하면은 지금 퓨처 셀프 계속 그리면서 할 거 아니에요 그것이 조금 더 가까운 퓨처냐 먼 퓨처냐 이게 디스턴트 퓨처일수록 잘 그려지지가 않잖아요 먼 미래일수록 그런데 그런 사례가 아니었나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하네요 제가 그린 퓨처 셀프는 뭐냐면은 영어를 가지고 내가 좀 주인공을 할 수 있는 영어가 내 job의 일부일 때 가장 좀 빛날 수 있는 영역이 뭔가 이런 걸 생각하니까 티칭이더라고 강력한 그 퓨처 셀프가 저를 끌어당기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열심히 공부하게 됐죠 수업 마치면은 그 빈 교실의 저 구석에 가서 벽 보고 의자 거꾸로 뒤집어 놓고 벽 보고 이카노미스트 3시간 반을 한 번도 안 일어나고 읽었어요 정말 음미하면서 그만큼 저의 그 영어에 대한 열망 딱 하나의 옵션만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남은 나를 인류로 인정 안 할 수는 있어요 근데 내 마음 속에는 내가 이 분야의 인류라고 생각이 되는 일을 하고 싶었거든 제 자신에 대한 퓨처 셀프 얘기를 좀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중고등학교 시절을 열심히 살지 못했던 것 같아요 예전 영상에서 제가 약간 중창단 이런 것도 했다고는 하지만 그걸 감안하더라도 우선 동기부여가 전혀 안 돼 있는 학생이었어요 저희 아버지나 어머니는 저희 아버지도 당연히 일을 하셨고 저희 어머니는 거의 평생을 개인 사업을 하셨어요 장사도 하시고 이렇게 하시다 보니까 아무래도 깃바라지는 많이 해주셨지만 왜 공부를 해야 되는지 공부를 하면 뭐가 좋은지 이런 거에 대한 동기부여보다는 예전 어른들이 다 그랬듯이 공부 좀 열심히 해라 왜 이렇게 공부를 안 하냐 이런 약간의 잔소리? 자식을 걱정하는 마음에서 그랬는데 어쨌든 그래서 좀 목적의식이라든지 동기부여가 없는 상황에서 학교를 가방만 메우고 다니는 학생 그러니까 수업시간에 늘 딴 생각을 했어요 내신이 굉장히 안 좋았고 그래도 대학은 가야 되겠다라고 뒤늦게 정신을 차리고 공부를 해도 내신이 워낙 안 좋아서 원하는 대학에 갈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간신히 정말 갔다 갔습니다 어떤 대학에 지금도 어떻게 생각하면 항상 그 사실이 되게 부끄럽기도 하고 남한테 얘기하고 싶지 않은 저만의 어떤 그런 건데 그래서 대학 가서도 약간 방황을 좀 많이 하다가 이건 처음 말씀드리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에게 제가 뭘 했냐면 생명보험 생보사에 영업을 했습니다 왜냐? 마땅히 취업이 잘 안 돼요 학점도 개판이고 근데 이제 사실 그때만 해도 요즘은 저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뭐 종신보험이라든지 이런 것을 필수라고 생각하거든요 사람 살다 몸이 아플 수 있는 것이고 안전장치잖아요 근데 그때는 인식이 좀 지금도 안 좋았어요 근데 이제 그 생보사는 그래도 나름 자기들 딴에는 4년제 대학 나온 친구들을 우리는 영업사원으로 쓴다 뭐 이런 어떤 하이엔드 전략으로 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상품에 대한 이해도도 높고 근데 그래도 인식이라는 건 쉽게 바뀌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제가 이 말을 오늘 모두에 꺼내는 이유는 그게 상당히 제가 그 일을 그렇게 오래 하지는 않았지만 꽤 견딜 만큼 견디면서 했어요 그런데 그 전부터 이미 저는 마음이 지금 내가 이 일을 하고 있지만 영업을 해야 되겠다 그때부터 이제 꿈을 조금씩 키워간 거죠 그러면서 아주 먼 미래는 못 봤어요 솔직히 그냥 토요일 하면서 살지 뭐 그래서 그 퇴사를 하고 영업일을 그만두고 결국에는 내가 궁극적으로 생각하는 게 있으면은 잠시 영업을 하더라도 결국 그거를 그만두고 그 일을 쫓아간단 말이에요 영어를 그래서 결국 통대 본격적으로 준비한 거거든요 그 그런 게 하나가 이제 있고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은 제가 은근히 전체적인 사람들이 다 나를 탑티어라고 인정해주지 않더라도 내 마음속에는 탑티어가 되고 싶었거든 그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다 보니까 통번역 대학원도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가 이제 삼수했다라고 예전 영상에서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제가 처음에 통대를 준비할 때는 남자는 한국외대 통번역 대학원밖에 선택지가 없었어요 여기 떨어지면 무조건 재수해야 돼 결국 다행히 저는 이제 합격을 해버렸으니까 한국외대 이제 그 차선책이라는 종이를 꺼내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었는데 그래서 이제 한국외대 통번역 대학원을 갔는데 제가 그린 퓨처셀프는 뭐냐면은 통번역사의 직업 특성은 어쨌거나 내 일은 아니거든 이제 아무리 좋은 회사에서 삐까뻔쩍하는 회의장에서 통역 번역을 하더라도 결국 남이 스마트폰 만들어 만든 거 현대차가 신차를 출시하는 그 본질적 상품을 정보를 가교육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어느 순간부터 그게 내가 메인이 아니라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저는 어떤 게 있었냐면 영어를 가지고 내가 좀 주인공을 할 수 있는 영어가 내 잡의 일부일 때 가장 좀 빛날 수 있는 영역이 뭔가 이런 걸 생각하니까 티칭이더라고 이제 그걸 계속 그리다 보니까 제가 이전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정회사에 있을 때도 결국 나오게 된 본질적 이유는 내 꿈을 쫓아서 움직인 거거든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퓨처셀프는 여기 있는데 여기서 내 그 꿈을 실현시킬 수가 없어 그러니까 결국 그만두게 되더라고 그리고 결국 교육 쪽에 오게 된 거예요 그 얘기를 좀 하고 싶어 뭐냐면 옵션이 많은 사람은 은근히 디스트랙션이 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집중하기에 좀 어렵다는 것이죠 내 능력 치면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는데 이런 간을 보기 시작하는 것이죠 여러 가지 저울질을 하는 것이죠 근데 저는 뭐 학부학부를 좋은 것도 아니고 소위 말해서 그냥 뭐 흔히 하는 말로 그렇다고 해서 학점이 좋은 것도 아니고 그리고 제 스스로를 판단했을 때 제가 학습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 아니에요 뭘 딱 한 번 보면 캐치하고 이해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거는 겸손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제가 알아요 학교 다닐 때도 쌤이 한 번 뭘 설명하잖아 못 알아들어 두 번 세 번 들어도 겨우 알아들어 학습 능력이 떨어진다는 얘기 머리가 안 좋다는 얘기지 소위 말해서 어쨌든 그러다 보니까 제가 할 수 있는 선택지가 뭐겠어요 영어는 좋아하지 어 그럼 취업은 뭐 아주 좋은 회사에 하기 힘든다는 생각이 자꾸 들지 통대였던 거죠 결국 왜 통대가 좋았던 줄 아세요 통번역 대학원 한국에 대한 통번역 대학원은 학점을 안 봐요 학점 제출을 안 해도 돼 두 번째 학부를 어디 나왔건 상관이 없어 그냥 4년제 대학을 나오면 누구나 어플라이 할 수 있어 저에게는 엄청난 메리트 그리고 유일한 선택지였고요 그것도 약간의 꿈을 실현할 수 있는 좋은 선택지였던 거죠 따라서 제가 시험에 떨어져도 또 제수를 하게 되고 삼수를 하게 된 거예요 여기 반드시 들어가야 되겠다 강력한 그 퓨처 셀프가 저를 끌어당기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열심히 공부하게 됐죠 그래서 제가 이제 한 번 떨어지고 두 번 떨어지고 삼수하는 그 외에는 어떤 기억이 있냐면 이게 통번역 대학원 입시 준비학원에 가면 정신적으로 좀 버티기 힘든 게 좀 있어요 뭐냐면은 내가 발표를 했어 근데 영 못한 거야 그러면 그 데미지가 3교시까지 보통 수업이 있는데 1교시 때 그 데미지를 입으면 2, 3교시가 집중이 안 돼 두 번 시험을 떨어지고 나니까 그런데 휘둘리면 안 되겠다 정신 똑바로 차리고 내가 중심을 잘 공부를 해야 되겠다 싶어서 수업 마치면 그 빈 교실의 저 구석에 가서 벽 보고 의자 거꾸로 뒤집어 놓고 벽 보고 이카노미스트 3시간 반을 한 번도 안 일어나고 읽었어 정말 음미하면서 정말 농축적으로 이 기사에서 하고자 하는 말이 뭔가를 심도 있게 파악하기 위해서 다만 해석이 안 되는 문제는 저도 어쩔 수 없었죠 누가 도와줘야 되니까 그런 것은 제외한다 하더라도 그런 식으로 글의 흐름을 읽고 이런 작업을 꾸준히 했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에는 마치 입시 설명회에서 합격 수기를 쓰는 것 같네요 그게 아니고 제 말은 그 학교에 꼭 들어가고 싶었던 저의 열망 그 열망이라는 말이 퓨처셀퍼에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퓨처셀퍼에서 하는 말이 필요보다는 그 열망이 한 단계 앞서는 그거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그 다음이 암이라고 해서 암의 영역이 또 한 단계 더 높은 단계라고 읽었는데 저는 암까지는 잘 모르겠고요 열망에 대해서는 저는 할 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만큼 저의 영어에 대한 열망 굉장히 셌던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고 통대도 결국 입학을 했고 졸업도 마찬가지였고 그리고 결국에는 회사 생활도 했지만 결국 이쪽으로 넘어오게 된 것도 그 열망이 저를 끌어당겼던 것 같습니다 지금 확실히 생각해보면 옛날에 스티브 잡스가 스탠포드 대학인가? 맞을 겁니다 아마 제 기억에 맞다면 그 유명한 연설은 지금도 많은 영어 학습자들이 교본으로 삼는 대본이란 말이에요 거기서 이제 그런 얘기를 좀 해요 인생은 다 살고 지나간 다음에 그 다츠, 그거들을 연결시키면 연결이 된다 이거예요 아, 이래 이런 과정들이 현재의 나를 만들고 이런 것들 저 역시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 열망 또 그 퓨처 셀프 미래가 내가 반드시 이런 인물로 커리어를 잘 마무리했으면 좋겠다 그런 것들을 제가 통대 입학식이나 통대 재학 시절이나 졸업할 때까지는 사실 잘 몰랐어요 어떤 행보로 내가 살아가야 될지 근데 조금 조금씩 하니까 좀 각이 잡히더라고요 정말 행복한 얘기를 한 말씀 드리면 저희 통역대학원 동기랑 며칠 전에 밥을 먹었어요 그 종각에서 점심을 먹었는데 저보고 축하한다고 그러더라고 뭐가 축하하냐 오빠는 하고 싶은 날 하는 것 같다 즐기는 것 같다 그리고 한우문을 봤다 그건 맞는 것 같아요 저는 외도를 거의 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한번 영어 쪽이 오고는 그리고 책이라는 것이 어찌 보면은 누구에게는 아무나 책이 요즘 뭐 책 못 쓰는 사람 어디 있어 다 뭐 책 쓰면 되지 너도 책 한번 써봐 전자책이라도 이렇게 쉽게 얘기할 수 있지만은 얼마나 그 책의 어떤 깊이와 밸류가 있는 책을 쓰느냐 되게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또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상업적으로 성공한다고 해서 더 훌륭한 책도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어쨌거나 저쨌거나 그 친구가 저한테 그 오빠는 그 열망을 따라서 그래서 옛날부터 그 얘기를 많이 하지 않았냐 영어 쪽으로 한번 정말 성공 한번 해보고 싶다 그게 제가 30대 때부터 거의 좀 있었던 것 같아요 학교 다닐 때부터 그러니까 이 친구도 지금 잘 살고 있어요 금융 쪽에서 회사 생활하면서 잘 살고 있는데 이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오빠 나는 남의 일을 하고 있지 않냐 오빠는 오빠 일을 하고 있으니까 참 보기가 좋다 그런 얘기 기분은 좋았어요 꿈을 품었던 그것대로 계속 가는 것 같습니다 확실히 그 시발점은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저는 딱 하나의 옵션만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뭐 독자분들이나 유튜브 시청하는 분들에게는 좀 하고 싶지 않은 얘기예요 사실 감추고 싶은 얘기란 말이에요 저 치부를 드러내는 것 같아서 그리고 이런 건 있어요 또 하나 생각난 게 제가 회사 생활 퇴사하기 좀 전에 그때 이제 미국에서 저희가 이제 프로젝트 하면 오디팅을 받아요 내부 감사라고 해서 외부 감사를 받기 전에 한번 거르는 거죠 내부적으로 인터널 오디터라는 직업이 있는데 그걸 서티파이드 인터널 오디터라고 해서 내부 감사인이라고 그래요 근데 그쪽 미국의 오디터 두 분이 아시아계였어요 영어가 네이티브인 바일링규어로 싱가포르 분 출신들이었는데 저하고 일을 같이 하게 되잖아요 자꾸 제가 통역을 하니까 저보고 어느 날 술 마시면서 제가 영어 이름이 다니엘인데 다니엘 한번 시야의 공부를 한번 해보는 게 어떻겠냐 나보고 그래서 자격증을 따면 자기가 미국 그쪽에 좀 소개를 해주겠다 그쪽 회사 입사하는데 자기들이 좀 도와줄 수 있을 것 같다 저를 좋게 봤던 모양이야 그래서 교대 앞에 교대 앞에 회계학원이 있습니다 거기 가서 바로 등록했어요 1년치 몇백만 원 주고 그래서 이제 주말에 가서 수업을 들었어요 기초 회계 기초부터 근데 역시 저는 명확한 퓨처 셀프가 아니면 안 하게 된다는 걸 그때 좀 느꼈어요 뭐냐면 내가 간절히 원하던 일이 아니었어 내가 그렇게 인터널 오디터가 내가 원래부터 꿈꾸고 내가 열정을 불태울 수 있는 something I can be passionate about 정말 패션이 타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닌데 그 미국의 회사가 되기 메리뜨가 있어서 그 외부적인 메리뜨에 꽂혀서 그거를 준비하게 된 거거든 열심히 안 하는 거야 계속 강의도 결석하게 되고 거기서도 인강을 거기는 어떤지 뭐 오프라인 수업을 들으면 그게 그때 당시엔 지금은 엄청 큰 학원이었는데 그때는 좀 신생 학원이었어요 그래서 고객 유치 차원에서 오프라인 수업을 들으면 녹화를 한 걸 인강을 열어줘 무료로 서브 비교가 발생했을 텐데도 불구하고 근데 그것도 맨날 난 어땠냐면 아이씨 한 달만 더 이루지시면 안 돼요 못 들었거든요 이렇게 맨날 미루는 거야 내가 그 이유는 뭐겠어요 저는 인터널 오디터가 내 사실 그림이 없었어 갑작스럽게 뭐가 툭 튀어나와 가지고 갑자기 충동적으로 선명하지도 않은 그 미래를 그리니까 열심히 안 하지 그런데 영어 티칭은 사실 그 전부터 내가 꿈꿔 왔었거든 그러니까 계속 끈을 놓지 않고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 퓨처 셀프가 명확해지면 결국 그 길로 가게 돼 있다니까 다른 뭐 여러 가지 중간에 디스트랙션 다른 유혹들 이런 거 많겠지만 결국 그쪽으로 가게 돼 있더라니까 나는 그걸 되게 많이 느꼈어 남은 나를 인류로 인정 안 할 수는 있어요 소위 말해서 소비자들은 그런데 내 마음 속에는 내가 이 분야의 인류라고 생각이 되는 일을 하고 싶었거든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어떤 유튜브를 보는 시청하시는 분들이나 어떤 영화 학습자들은 저를 인류로 인정 안 할 수 있어요 충분히 더 좋은 선생님도 계실 테고 그런데 내 마음 속에는 내가 인류라고 생각하거든 그런 일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제가 선택했던 아까 전에 그 Certified Internal Auditor는 인류가 될 자신도 없고 생각해 본 적도 없고 그냥 One of those가 될 것 같은 느낌이 많이 들었거든 그런데 그런 성향은 좀 있었던 것 같아 내가 그래서 아무리 좋은 회사고 삐까뻔쩍하는 정말 광화문의 파이낸스 센터인가 그 멋진 건물에서 근무하더라도 내가 주역이 아니라면 연봉이 뭐 3, 4억을 주더라도 난 좀 별로 안 땡기더라고 지금도 뭐 좀 성향이 그런 것 같기는 해요 그렇죠 그것이 뭐 시장에서 무조건 탑이어야 되는데 이건 아니지만 내 마음 속에는 내가 주인공이다 내가 되게 PD님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상상스케어에서 근무하시면서 내가 정말 가치 있는 일을 지금 하고 있다고 느끼면 내가 주인공이 되어버리잖아요 그럼 사실 굉장히 보람 커지거든 그러면 사실은 윗선에서도 그거 다 눈치채거든요 다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나중에 이 조직에서도 상당히 성공한 확률이 높아지죠 근데 막 그냥 귀찮아 하고 막 싫은데 막 이런 건 다 눈에 들어 나온 것 같아요 내가 회사 생활을 좀 그랬어 소극적이었어 나는 조직이 좀 안 맞더라고 그리고 회의하는 것도 난 내 체질이 아니야 회의가 잦은 거 좋아하는 사람은 어디 있겠어요 막 불필요하게 많은 회의는 그지 근데 좀 그런 게 좀 있었다 같아 이 퓨처 셀프는 정말 놀라운 체인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그래서 이 퓨처 셀프와 영어 공부에 대해서 한번 버무려 보고자 한번 카메라 앞에 섰는데 영어 공부를 감정 기복이 별로 없이 몇 년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거 좀 안 되면은 바로 방법이나 방향을 바꿔버리거나 이런 거 없이 그냥 아주 뚝심 있게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장점이 뭐냐 하면 그 탐을 내고 욕심을 내게 되면은 자기가 행동하는 방향이 계속 그 길로 가고 있어요 방법을 찾아 헤맨다니까 계속 헤맨다는 것은 부정적이니까 찾아 나선다니까 그 다음부터는 뒤도 옆도 안 보는 거야 계속 가는 거야 그냥 큰 목표 있잖아요 큰 목표부터 잡아놓고 세부적이고 잡아야 돼 내가 살아보니까 그래야지만 중간에 포기를 안 한다니까 그동안 많은 학생들을 모시고 같이 영어 공부하면서 퓨처 셀프가 딱 그들의 삶에 잘 녹여졌다 그런 분들이 이렇게 뇌리를 스쳐 가더라고요 이번에 상산스케어에서 작년에 발간한 퓨처 셀프라는 책을 저도 읽고 저도 다른 분들처럼 몇 해독이나 몇십 해독 이렇게는 못했지만 쭉 읽으면서 제가 느낀 봐도 좀 있고 해서 영어 학습과 또 영어를 잘하는 사람은 어떻게 퓨처 셀프를 그렸는가 퓨처 셀프가 얼마나 명확해져야 영어를 좀 포기하지 않고 지치지 않고 할 수 있는가 이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그래서 이제 책 뭐 여러분 다 아시죠? 제 책은 아닙니다마는 퓨처 셀프는 정말 놀라운 책인 것 같습니다 저도 제가 생각해도 그래서 퓨처 셀프와 영어 공부에 대해서 한번 잘 한번 뭔가 좀 이렇게 버무려 보고자 한번 카메라 앞에 섰는데 제가 함께 공부했던 학생들 중에 이제 퓨처 셀프를 잘 실현한 사람들 이런 사람 몇 가지 사례 한번 공유해보면 이 책을 읽으면서 이제 뭐 다른 분들도 또 다른 메시지를 많이 건져 가셨겠지만 저는 먼 미래를 얼마나 명확하고 선명하게 그리느냐가 매우 중요하다는 말이 제 개인적으로는 제일 와닿았어요 왜냐? 10년, 20년 후의 일을 명확하게 그리기는 쉽지 않으니까 그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잖아요 저 역시 마찬가지였을 테고 근데 그거를 100% 디테일하게 그리는 사람은 없겠지만 좀 더 디테일하게 그리는 사람은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성공하는 사람들이더라고요 주로 보니까 그럼 제 학생들 중에서는 어떤 사람들이 있었느냐 직업군을 말씀드려서 좀 죄송하지만 영어 공부를 감정기복이 별로 없이 몇 년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감정기복이 별로 없이 감정기복이 별로 없다는 것은 귀가 얇아서 이거 좀 안 되면 바로 방법이나 방향을 바꿔버리거나 이런 거 없이 그냥 아주 뚝심 있게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학습자 부류는 명확한 목표가 있는 사람인데 그 목표가 뭐냐? 주재원이에요 주재원 그러니까 주재원을 꼭 가고 싶어서 자기가 욕심이 너무 나는 분들이 있잖아요 난 주재원은 꼭 한번 가봐야 된다고 생각한다 회사 생활하면서 주재원이라는 게 뭐냐 하면 예를 들어 내가 우리나라 금융은행에 근무를 한다 근데 홍콩에 지사가 있건 아니면 우리나라 전자회사에 일을 한다 전자제품회사에 일하면 캐나다에 또 저기 현지 극에 법인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쪽 가서 2, 3년씩 일하는 거예요 주재원을 왜 탐을 내느냐 하면 주재원은 혜택이 너무 많거든 우선 돈을 더 받아요 자기가 여기에서 받는 연봉보다 그다음에 가면 각종 펄크스라고 해요 P-E-R-K 회사의 복지 복채 혜택이 훨씬 많이 누릴 수 있어요 저하고 지금 함께 소수 수업하는 일부 학생들도 다 해외에 있거든요 거의 다 주재원이에요 헝가리, 브라질, 호주 다 이런 데 계시단 말이에요 이제 주재원을 탐을 냅니다 그런 기회가 있는 회사들은 한 6, 7년 정도 전 있을 거예요 아마 원래는 제 인터넷 강의만 쭉 들었던 학생 브린시인데 이분이 금융조에 계십니다 국가기관에 이분은 신입 때부터 주재원을 탐을 좀 냈나 봐 그러니까 이분은 20대 후반에 이미 40 초반에 일어난 일을 머릿속에 그리기 시작했던 거죠 그리고 그 그리는 선명도가 어느 나라의 주재원으로 갈지 언제 시점에 갈지만 명확하지 않을 뿐 주재원으로 난 반드시 일하겠다는 것은 굉장히 확실했던 거지 그러니까 그림이 확 그려져 있었고 그렇게 되면 이제 장점이 뭐냐 하면 그 탐을 내고 욕심을 내게 되면은 자기가 행동하는 방향이 계속 그 길로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은 친구들끼리 얘기하면 서로 무시하는 경향이 있거든 야 뭐 네가 뭐 한다고? 뭐 이런 거 있잖아 그게 주재원이 아니더라도 야 네가 무슨 그걸 해 자꾸 또래 집단에서는 상호 끌어내리기가 좀 있거든 제가 대학교 다닐 때도 그랬던 것 같고 근데 그럴 때 정신력을 되게 가다듬고 너희들하고 밥 먹거나 커피 마시면서 맥주 한잔 하면서는 뭐 농담삼아 그런 얘기 할지 몰라도 내 마음 속에는 반드시 그 목표를 달성하겠다는 야심에 있는 사람들이 있어 그런 사람 중에 이제 이분도 한 분이었다 같은데 그래서 원래는 이제 제 인터넷 강의 좀 듣고 이러다가 이름만 제가 알고 있었지 왜냐하면 꾸준하게 강의를 듣길래 그런데 어느 날 저에게 이제 제가 무슨 반을 모집을 했어요 이제 소수정예반 이런 걸 그런데 전화 오신 거예요 연락이 상담을 진행했더니만 자세히 설명해 주시더라고요 자기 상황을 사실 언제부터 주재원에 대한 목표를 확고하게 세워놨고 사실은 주재원을 어플라이하는 어떤 기회가 있을 것 같은데 내년쯤일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때 상담받는 기준 시점으로 그래서 지금부터 이미 그전에도 이용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그렇게 어학적 소질이 뛰어나지는 않았던 것 같아 그러니까 자기가 노력을 두 배 세 배 해야 된다는 걸 잘 알았지 그래서 이제 소수정예반도 하려고 이제 욕심을 낸 거예요 왜? 목표 달성을 위해서 영어 자체가 목표가 아니고 내가 그걸 하기 위해서는 영어를 잘 할 수밖에 잘 해야만 그 요건이 충족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결국 그것도 하게 됐고 결국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장기 코스를 진행하다가 중간에 주재원을 가게 된 거야 그 코스도 끝나기 전에 자와 같이 공부하는 그 코스가 좀 긴 과정인데 그 중간에 그냥 급작스럽게 가버리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그 퓨처 셀프가 6, 7개월 더 빨리 현실이 되어버린 거지 그리고 나서 현지에 가니까 영어에 대한 니즈를 더 느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게 있느냐 하면 그냥 국내에서 막연하게 그냥 이메일 몇 개 쓰는 거 하고 현지가 가지고 그냥 그 현지인들 영어를 모국어 사실상 모국어로 쓰는 사람들하고 데일리로 부딪히다 보니까 영어에 대한 피로를 더 느끼게 되겠지 그러니까 더 열심히 하게 되더라고 근데 어쨌거나 저쨌거나 이 주재원이라는 이 좋은 직장인들이 저도 사실 직장사를 오래 보지는 않아서 주재원이 모두가 꿈꾸는 것인지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함께 공부했던 학생들은 좀 주제를 많이 꿈꾸시더라고 그리고 이미 가 계신 분들도 많았고 그런 분들은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제 퓨처 셀프에서 얘기하는 먼 미래를 얼마나 디테일하게 그릴 수 있느냐가 되게 중요한 거거든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영업을 시작할 때 단기적으로 접근하거든 어 맞다 IELTS나 하니까 몇 점 이상 필요 이런 테크니컬한 거 기술적인 거 그게 안 필요할 수는 없죠 그 다음에 어디에 입사하려고 하니까 토익 점수 최소 몇 점 이상 요구하더라 이런 시스템적인 시각에 머물러 있거든 필요해요 필요한데 그렇게 되면 이 책에서 얘기하는 커리어 내내 챗바퀴 도는 삶을 좀 살 가르치고 높아요 저도 그랬고요 그러니까 되게 매일 바쁘다 그래요 요즘 사람들이 뭐 물으면 바쁘대 시간이 없대 시간이 없대 사실 그럴 게 아니거든 저도 제 인생을 야무지게 살았다고 뭐 어디 가서 대놓고 얘기를 못하지만 제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좀 있어요 안 바빠 제 아는 형도 지금 원래는 외국계 기업에 소매 쪽 리테일 쪽 임원하셨거든 근데 지금 방산업 쪽에 임원이에요 안 바빠요 이 형은 옛날부터 안 바빠 그러고 저한테 저야 넌 왜 그래 바쁘냐 뭐 한다고 그렇게 바빠 이렇게 저한테 대묻거든 안 바빠 이 형은 늘 시간이 있어 임원하기 전부터도 그러니까 시간 관리를 굉장히 잘한다는 얘기거든 근데 이제 이분도 목표가 명확하셨고 그분은 이제 따른 얘기지만은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무슨 말이냐면은 자꾸 일주일이나 한 달 단위나 1년 계획만으로 계속 살아가면 계속 바빠요 왜? 다음 주에 할 일이 태산이거든 그러니까 바쁠 수밖에 없지 그런데 그렇다고 그러면 장기 플랜을 잡아놓으면은 이번 주 이번 달 하나도 안 바쁘냐 그 말은 아니고 바쁘더라도 시간을 좀 더 와이즈하게 현명하게 쓸 수 있는 것 같더라고 주변에 성공하신 분들 보니까 근데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린 이 주재원 분도 상당히 우선 주재원이라는 명확한 목표는 사실은 어떤 것보다 강력한 동기부여예요 그렇잖아 그래서 주재원 가면은 당장 연봉을 얼마 몇 점 몇 배를 더 받는다는데 안 가겠어요? 그리고 애가 있잖아 그러면 주재원 가면은 애를 현지에서 키우면은 그 어학적인 혜택을 받을 기회가 상당히 많거든 그러면서 시야가 넓어지더라고 제가 좀 애가 7살, 6살 있는데 주재원으로 가 계신 분이 좀 있어요 학생 중에 그러면은 욕심을 내 애 외우기 위해서 키워야 되겠다 바일링규어로 키우고 싶어 하는 거야 지금 한 분은 브라질에 계신데 아이가 7살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포트가르로 해요 포트기스 영어, 잉글리쉬 한국말까지 3개국을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욕심이 나겠어 안 나겠어 그러니까 그런 기회의 창이 넓다는 거를 특히 맛을 본 사람은 다시 되돌아오지 않더라고 절대로 왜 내가 이만큼 올라와 있는 인생인데 다시 저쪽으로 가? 이런 생각이 좀 있는 것 같아 어쨌거나 저쨌거나 그 주재원이라는 오늘 주재원의 말을 너무 많이 써서 죄송한데 그것이 강력한 동기부여가 되었다 또 이런 사례도 있다 욕심은 있어 근데 그 욕심이 좀 막연한 사람이 있더라고 해외 근무하는 거에 대해서 제가 그래요? 막연합니다 그분의 사례는 어떤 경우가 있냐면 그분도 열심히 하실 거예요 이제 저하고 친한 분인데 예상치 못하게 갑자기 그 기회가 찾아온 거야 어플라이를 했지 그래서 우리가 최종후보군을 shortlist라고 해요 영어로 short, 짧은 한 단어인데 list, shortlist 최종후보군까지 3명 올라갔는데 결국 영어 면접이 떨어졌어 그러면 상실감이나 좌절감이 엄청나는데 근데 그분이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솔직히 준비가 안 돼 있었던 것 같다 왜? 학교 다닐 때 벼락시기를 많이 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머리도 좋으시고 머리가 상당히 좋고 이러니까 중간고사, 기말고사 바짝 외우니까 정교에서 막 3등, 2등 하는 거야 그냥 영어는 안 그렇거든 특히 영어 스피킹이나 청취는 그렇게 절대 안 되거든 토익 시험이 내려놓으면 될 수도 있어요 문법이나 이런 영역은 근데 말하기 하고 청취는 벼락치기 해가지고 그렇게 될 수가 없거든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퓨처 셀프가 명확하지 않은 채 당장 인터뷰가 다음 주에 잡혀버리면 이제 끝장나는 거야 그냥 그냥 방법이 없어 떨어져야 돼 그냥 그러면 기회를 날려버리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년에 찾아온대 그 기회가 그럼 1년 동안 또 변수라는 게 생기거든 그러니까 내가 이 작가 퓨처 셀프 작가가 하는 말을 좀 더 와닿더라고 나는 나도 이제 삶의 경험치가 나이가 있으니까 좀 더 많이 직접 경험이라고 그래야 되나 그러니까 이론적인 경험이 아니고 자기개발에서 읽었던 그런 간접 경험이 아니고 내가 겪었던 일들이 많잖아 내 주변에 형들, 동생, 나 식죠 근데 이런 사례들 보면 아 저래서 장기 플랜을 굉장히 디테일하게 잡아놓는 사람이 저도 그렇고요 저도 소위 말해서 이런 거잖아요 영어 강사 처음에 시작할 때는 돈 많이 벌고 싶고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러면 계속 그 길로 간다?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방법을 찾아 헤맨다니까 계속 헤맨다는 것은 부정적이니까 찾아 나선다니까 그렇게 행동을 하게 돼 있어요 저도 영어 강사로서 영어 교육계에서 되게 성공하고 싶었거든요 물론 중간에 영상에서 자주 얘기했다시피 사업 소질도 없는 사람이 사업하다가 쫄딱 말아먹기는 했지만 그런데 이게 가더라고 그 궁극적 목표는 나는 지금 와서 뭘 할 수가 있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어느 시점에 이제는 커리어가 확실히 정해졌다고 딱 느끼니까 그 다음부터는 뒤도 옆도 안 보는 거야 계속 가는 거야 그냥 어떻게 하면 더 돈도 많이 벌고 또 인정받고 더 알려줄 수 있을까 이제 그렇게 행동하게 되거든 그래서 주재원이라는 이 대단한 동기부여가 있었다는 사례를 꼭 얘기하고 싶어요 그걸 그래서 근사한 말은 생각이 나지 않고요 그래서 항상 큰 목표 있잖아요 큰 목표부터 잡아놓고 세부적이고 잡아야 돼 내가 살아보니까 그래야지만 중간에 포기를 안 한다니까 그러니까 저도 영어 자체가 목표는 아니었을 것 같은데 영어로 뭘 하려고 했던 거지 그리고 영어 교육 쪽에 성인 특히 영어 실용 영어 쪽으로 이제 쓱 오다 보니까 계속 그 거기서 최고로 성공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늘 가지고 있었거든 물론 남은 나를 무시했겠지 야 너가 뭐 너가 뭐 교포만큼 발음이 좋아? 너가 뭐 대단해? 통역사 중에 네가 뭐 최고 통역사야? 이런 비아냥을 들을 수 있겠지 근데 그 정신력으로 이겨내야 되는 거거든 그 정신력은 그냥 내가 나 정신력으로 이겨낼 거야 이렇게 주먹진다고 되는 게 아니고 나 반드시 될 거다라는 그 큰 목표 있잖아 그게 안 흔들리면은 계속 그 길로 움직이게 돼 있대 남들이 뭔가 비웃거나 의심하거나 많이 비웃지 나도 비웃음 조롱거리였어요 그럴 때 선생님도 그러시고 말씀해 주신 그 사례분들도 오히려 더 강하게 자신이 원하는 그러니까 퓨처 셀프를 더 강하게 추구하셨던 거는 그런 거 같아요 저도 영어에 관련한 퓨처 셀프가 있어요 근데 항상 그걸 못하는 이유가 제 생각에는 시급한 것들이 너무 소중해 보이는 거겠죠 자꾸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사실 아무것도 아니거든 솔직한 말로 그게 뭐라고 선생님도 약간 나도 문제야 하자투성의 인간이에요 진짜 사실 이런 데서 말할 자격은 없어 그냥 영어 아까도 얘기했지만 영어 뭐 어떻게 얘기하면 되게 지엽적이고 조그만 부분이잖아 근데 나는 거기에서 이제 장인이 되기 위해서 노력했던 것 뿐이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내가 다른 영상에도 얘기했지만 그냥 맷돌 미친 듯이 가는 놈인 거야 나는 맷돌을 최고로 잘 가는 그런 노력을 해왔던 거지 근데 맷돌 그게 어떻게 보면 되게 내로운 마인드거든 아주 좁게 보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여기 우리 상산스퀘어나 신박사님 고영성 대표님이 하시는 일은 사실 되게 거시적인 거거든 큰 걸 그 인컴패스라고 그러나 아우르는 그런 일을 하시는 거고 그러니까 사실은 나는 테크니션에 불과하기는 해 근데 테크니션의 관점에서도 얻을 게 많더라고 퓨스 셀프를 읽으면서 이 친구의 특징이 뭐냐면 보통 열의 다섯의 학습자들은 의심을 하거든 저 사람 말이 진짜 맞을까 이 친구는 그림이 좀 없어 저도 어떤 상품을 살 때 약간의 의구심 같은 거 가져야 될 거 아니에요 무조건 믿을 수는 없잖아 근데 이 친구는 성향이 일단 믿고 좀 보는 스타일이야 그래서 어쨌든 나가 공부할 땐 철저하게 날 믿었어 그래서 한 8개월 동안 구조적인 거 표현적인 거 노트를 5권씩 다 만들었다고 이렇게 두꺼운 것을 그러니까 내가 시키는 대로 예를 들어서 약하게 어떤 생각을 공유하거나 제안을 할 때는 이런 이런 5가지를 쓰면 된다 이런 피드백을 수업장에 다 주는데 다 정리를 너무 깔끔하게 해놓은 거야 그리고 보통 사람들은 이거 왜 온다고 나올까 자꾸 이런 의심을 하거든 근데 이 친구는 그런 의구심을 일단 할 때만큼은 되게 정신을 자기 스스로 컨트롤 잘하더라고 자꾸 하면서도 내가 뭐 하고 있지 아 맞냐? 왜 이러지? 자꾸 이러는데 이 친구는 항상 웃고 있다 얼굴이 또 다른 학습자 사례 한번 얘기해 볼게요 이분이 올해 28이에요 28이고 조금 다른 일반 학생들과 다른 어떤 길을 걸어왔어요 좀 학교도 좀 특수한 쪽으로 나와가지고 근데 이 친구가 항공기 정비사입니다 항공기 그래서 전투기 전투기도 하고 민간 항공기도 하고 근데 요즘 전 세계적으로 항공기 정비하는 사람들의 몸값이 상당히 높대요 잘하는 사람이 별로 없나 봐 근데 이 친구는 이 친구를 알게 된 게 한 3년 된 것 같습니다 제 아주 청취 같은 수업 줌 실시간 수업 때문에 알게 됐는데 그때는 얼굴도 잘 몰랐고 되게 어린 친구라는 것만 알고 있었고 근데 이제 조금 조금 조금씩 알면서 연락도 좀 하게 되고 이제 그래서 좀 친해지게 되고 저번에는 회식도 한번 왔었어요 그래서 이제 했는데 이 친구가 작년에 이제 제가 1년에 한번 뭐 이렇게 수업을 하는 게 있어요 장기적으로 하는 수업이 아주 조금만 그냥 이렇게 모시고 하는 수업이 있는데 거기를 함께 하게 됐는데 최근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나는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반에 따른 한 분이 미국에서 7년 사신 분이 계셔 미국에서 대학교 석사 다 하고 미국에 직장사도 좀 했어 그리고 지금은 제가 알고 있기에 싱가포르에서 비즈니스 하시는 분이에요 싱가포르도 영어권이잖아요 근데 그 외국 생활을 오래 하신 분이 이 28친구는 영미권 국가에 거주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단 한 번도 중동에만 프로젝트 때문에 2년이 있었어요 2년 아마 있었을 겁니다 제 기억으로는 근데 처음에 시작할 때보다 지금은 도저히 이렇게 분간이 안 될 정도로 처음이 저 친구가 어땠느냐 영어가 그 정도로 영어 많이 넣은 거야 근데 이게 아마 유튜브 보면 이제 도대체 비결이 뭐냐 빨리 알려주라고 그럴 거 같아요 근데 사실 그런 건 없거든 그런 게 있으면 내가 알려주지 알려주는데 그게 아니고 이 친구에게 퓨처 셀프가 있었던 거야 내가 이제 자꾸 이 책하고 엮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진짜 이 친구는 퓨처 셀프가 있는 거예요 왜냐면 이 친구는 결국에는 해외에 가서 사업을 하고 싶었던 친구예요 어린 친구임에도 불구하고 그게 그렇게 빨리 올 줄은 몰랐겠지 자기도 하지만은 30대 어느 시점에는 꼭 그렇게 하고 싶었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영어를 시작한 거래 미국에서 사업하려고 하는데 영어 필요하잖아 당연히 회사 생활 구글에도 영어 필요할 텐데 자기 사업하려면 설득해야지 얼마나 말 잘해야 되겠어 그냥 말해가 될 문제가 아니거든 그러니까 굉장히 유창하게 해야 된단 말이야 그리고 유창한다는 것이 브로컨 잉글리쉬를 유창하게 하는 게 아니고 정통 네이티브 영어가 닮아 있는 걸로 유창하게 된다는 목표가 있는데 이 친구는 영어가 목표가 아니고 그 비즈니스를 하는 게 목표였던 친구란 말이야 영어로 비즈니스를 하는 게 그렇지 근데 그 미국에서 현지에서 비즈니스를 하면 영어를 꼭 잘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강력한 드라이브가 됐는데 이 친구는 결국 최근에 미국에서 비즈니스를 할 회사에 입사했어요 그것도 아주 능력을 인정받아서 그 대표에게 자네 이런 식으로 1년만 영어 공부 더하면 그 대표 분인가 그 회사에는 해파들이 되게 많대요 영어 잘하시겠지 우리만큼 할 수 있겠다는 얘기를 들었대요 면접에서 그것도 면접에서 왜냐하면 이 친구는 기본적으로 어학을 잘할 수 있는 자질은 좀 있어 내가 볼 때 뭐냐 음성이 되게 좋아 그리고 말을 할 때 웅성웅성하는 것도 좀 있어 모노톤이 아니고 그러니까 영민의 어떤 저런 게 좀 있는 거지 그리고 무엇보다 영어 공부할 때 가장 저는 안 좋은 게 뭐냐면 시니컬한 거라고 보거든 약간 뭐라고 해야 될까 에이 뭐 그 해가 되겠어 뭐 이런 거 있잖아 이 친구는 애티튜드 자체가 그런 게 없는 친구야 원래부터 성장을 그렇게 했대요 부모님한테 그렇게 교육을 받고 자랐대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볼 것 자꾸 삐딱 선 걷지 않을 것 삐딱 선 걸어가지고 너한테 전혀 하나도 없다 일단 부딪히고 어 그리고 영어 공부를 이제 어떻게 했냐면 이 친구는 내가 보니까 내가 패턴 영어 공부할 때 이제 나는 이제 사람들한테 항상 어떻게 얘기하면 좀 더 네이티브스럽게 하려면 우선 구조를 잘 잡아라 그 구조라고 하는 것이 제가 넌데체 책에서 많이 적었다시피 주어 잡기를 굉장히 잘해야 된다 어 최근에 어떤 사람도 영미권 국가의 아내분하고 올해 장기 여행을 갔다 온 사람이 있는데 쌤 쌤이 자꾸 인칭 대명사 데이라고 스피킹하라고 그랬는데 현지가니까 그게 먹히다라는 거야 데이라고 해버리니까 한순간에 다 해결되는 느낌이 많다는 거야 저게 뭐 다시 그 물건 재입고 됐다 하던데 이러면 데이로 시작하거든 왜냐면 코스코에 이러면 코스코를 데이로 받으니까 그런 구조적인 주어 잡기에서부터 뭐 동명사 주어가 됐건 지시대명사 주어가 됐건 인칭 대명사 주어가 됐건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그 틀 있잖아요 틀 그런 것들을 한 중심에 놓고 정리를 좀 하라고 시켰어 그 다음 또 하나는 그런 것이 아무리 뭐라고 될까 참 항말이 좀 적절한 게 생각이 안 나는데 틀을 잘 갖춘다 하더라도 결국 표현에서 막히면 말이 자꾸 막힐 수밖에 없잖아 예를 들어 이런 표현이 있어 나 아무래도 이 직업이 내 적성에 안 맞는 것 같다 그러면 적성이 안 맞다라는 것을 알아야지만 표현할 수 있잖아 근데 물론 그것을 좀 더 쉬운 방법으로 할 수도 있어 하지만은 이런 표현을 쓸 수도 있거든 I'm not cut out cut out cut out cut 자르다 그 다음에 out for this job 이러면은 이 일을 하기에 cut out이라는 게 뭐냐면은 종이에다가 동그라미를 그려놓고 가위로 이렇게 맞게 오려내는 거 도려내는 게 cut out이거든 그러면은 나는 이 일을 하려면 이 동그라미가 필요한데 나는 이 동그라미에 cut out이 안 돼 있는 사람이니까 적성이 안 맞다는 얘기거든 그러면 I don't think I'm cut out for I'm not cut out for this job 이렇게 하는 것은 표현의 문제잖아 그래서 내가 항상 이 친구한테 어떤 얘기를 하면은 그렇다고 해서 과한 이디엄이라든지 이런 것은 철저하게 배격해야 된다 그런 것은 나중에 영어를 굉장히 잘했을 때 하는 행위지 어설프게 지금 마구잡이로 무차별적으로 외워놓으면은 원어민 귀에 어색하게 들린다 하는 얘기를 이 친구의 특징이 뭐냐면은 보통 열의 다섯의 학습자들은 의심을 하거든 저 사람 말이 진짜 맞을까? 이 친구는 그림이 좀 없어 내가 의심하는 사람은 비난하는 게 아니에요 그 의심이 나쁜 네거티브 케노테이션이라고 해서 부정적 뉘앙스를 가지고 있을지라도 저도 어떤 상품을 살 때 약간의 의구심 같은 거 가져야 될 거 아니에요 무조건 믿을 수는 없잖아 근데 이 친구는 성향이 일단 믿고 좀 보는 스타일이야 그래서 당하는 경우도 있고 하겠지만은 어쨌든 나가 공부할 땐 철저하게 날 믿었어 그래서 한 8개월 동안 구조적인 거, 표현적인 거, 노트를 다섯 권씩 다 만들었다고 이렇게 두꺼운 것을 그러니까 내가 시키는 대로 예를 들어서 약하게 어떤 생각을 공유하거나 제안을 할 때는 이런 이런 다섯 가지를 쓰면 된다 이런 피드백을 수업장에 다 주는데 다 정리를 너무 깔끔하게 해놓은 거야 그리고 보통 사람들은 이거 왜 온다고 나올까? 자꾸 이런 의심을 하거든 근데 이 친구는 그런 의구심을 일단 할 때만큼은 되게 정신을 자기 스스로 컨트롤 잘하더라고 보통 사람은 그게 잘 안 되잖아 자꾸 하면서도 내가 뭐 하고 있지 아씨 맞냐? 왜 이러지? 자꾸 이러는데 이 친구는 항상 웃고 있다 얼굴이 되게 건전한 청년의 얼굴이에요 진짜 미남이야 그리고 진짜 굉장히 미남이야 연예인 해도 될 만큼 내가 칭찬은 극찬이지 다 가졌다 당신 다 가졌다 정말 목소리 좋지 인물 좋아 키 크지 영어 잘해 뭘 빠진 게 어딨냐 하면 아휴 쌤 저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정말 그 정도로 대단한 친구라고 보는데 그만큼 철저하게 그렇게 의심하지 않고 딱딱딱딱 떨어지게 해놓으니까 아까 미국에서 7년 또 싱가포르 해외 경험 토탈 10몇 년 되는 사람이 뭐라고 그랬냐 자기보다 낫다는 거야 솔직히 얘기할게 나도 낫다고 생각할게 표현력만 표현력만 여기 외국에서 십몇 년 사람이 좀 더 알아 왜냐하면 외국에서 십몇 년 살았신 분들 영어 잘하죠 당연히 잘하는데 그동안 드라마도 많이 보셨고 또 현지에서 생활도 하셨지 또 이코노미스트나 이런 뉴욕타임즈를 되게 즐겨 읽으셔요 그러다 보니까 시사적인 어떤 묵직한 단어도 많이 알지 그러니까 많이 알긴 아는데 하나 아쉬운 게 뭐냐면 이분은 짬뽕이 돼서 영화가 나오는 느낌이 좀 들어 막 섞여서 근데 오히려 구조가 확실하게 처음에 배울 때 그러니까 되게 잘 배워놔야 된다는 말이 맞는 것이 이 친구는 예를 들어서 기초 단계에서는 이 친구도 당연히 뭐 할까요? 라고 하면 How about, why don't we? 이런 걸 했겠지 근데 지금 그건 넘어섰거든 그 단계는 넘어섰으니까 조금 더 톤다운시켜서 절제된 방식으로 제안할 때 이런 이런 걸 쓰면 된다라는 것을 굉장히 뭐냐면 엉뚱한 걸 안 배우고 처음부터 딱 베이스를 깔 때 이미 정확하게 배우니까 그것밖에 생각이 안 나는 거야 프리토킹 할 때 딴 거는 생각이 안 나더라고 딴 사람들은 막 다섯 개의 동시다발적으로 표현이 충돌을 해가지고 짬뽕이 되는 사람이 되게 많거든 그러니까 스피킹 속도도 되게 떨어져 근데 이 친구는 직관적으로 딱 뭐 하면 이것만 생각나는 거야 그러니까 영어가 너무 깔끔한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 친구 1년 정도만 더 하면 난 거의 사실 굉장히 잘한다고 이미 잘해 이미 잘해 이미 잘하는데 그렇게 보는 거지 근데 이제 결국에는 수처셀프하고 연관을 시킬 수밖에 없는 오늘 주제도 그러니까 이 친구는 그 목표가 너무 명확해 그리고 내가 볼 때 뭐 20대 친구들을 전체적으로 내가 부정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좀 여느 20대하고는 좀 달라 영화에 이렇게 투자하기도 쉽지 않거든 시간과 돈을 근데 그걸 아깝지 않게 시간을 할애하고 돈을 쓰고 이렇게 하는 것은 보통 일은 아니거든 왜냐하면 그게 나중에 그렇지 발등에 불 떨어져야 그 돈도 쓰고 시간도 투자하는 거거든 보통은 아씨 이것도 해봤는데 저것도 해봤는데 돈만 이리저리 찔끔찔끔 쓰고 안 되더라 이래가지고 하거나 아니면 당장 큰일 났네 이거 한 3개월 후에 영어 쓸 일이 있게 생겼는데 이래가지고 하거든 거의다가 잘 안 돼요 마음은 급하지 중심은 못 잡지 계속 의심하지 학습법에 대해서 이거 맞나? 에이 아닌 것 같은데 어쩌지 계속 이런다니까 그 다 심리 멘탈 싸움이거든 솔직히 말해서 이제는 그런 게 없어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 하면 자기 커리어 목표가 되게 명확하다 나 예를 들어 아마존에 입사해서 아마존에서 임원까지 하겠다 나 오라클에서 임원까지 하겠다 난 구글에서 뭐 해보겠다 이런 친구들이 만약에 있다면 만약에 그런 친구들이 있다면 우리가 커리어를 디벨로먼트 하기 위해서 기본적 소양값이라는 게 있다고 보거든 그 중에 하나가 어학이라고 봐요 만약에 로컬에서만 일을 하겠다 이러면 또 얘기가 달라지지만 조금이라도 글로벌한 게 뭔가 좀 중간에 이제 뭐 개입이 된다고 싶으면 사실은 영어는 기본값이거든 근데 기본값이 자기 자격이 요구되는 일종의 스펙이랄까 소양이 다섯 가지 항목이 필요하다고 칩시다 그 중에 좀 정량화하기 쉽지 않은 이런 게 이제 대인관계 기술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런 것은 사실은 쉽게 누가 도와주기도 힘들어 그 사람의 성장 과정이나 성향 이런 게 다 개입되기 때문에 하지만 영어 실력이라든지 어떤 회계 실력 이런 것은 정량화시킬 수도 있을 뿐더러 노력과 상당히 비해하는 경향이 있거든 그러니까 영어는 이게 토익을 점수 따가지고 안이하게 만족하는 친구가 제일 바보다 왜냐하면 아시잖아요 토익을 980점 90점 만다고 청취 잘 안 돼요 특히나 외국 사람이 비즈니스라는 게 그렇다? 나도 회사에 있을 때 본격적으로 본사 33층에서 발표하는 영어는 잘 들려도 저녁에 스코틀랜드 컨설턴트하고 회식 나가잖아? 안 들려 왜? 얘는 여러 가지 다양한 스몰 토크를 하기 시작하거든 그때부터는 익숙하지 않은 거야 그런 것들이 자기 커리어에 다 영향을 미쳐요 걔들이 안 보는 것 같지 다 본다니까 아 저 사람 어떻다 저 사람 어떻다 하는 거 나도 저 사람 평가하듯이 그렇기 때문에 내가 볼 때는 30대 초반에 이미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영어를 이미 거의 마스터를 해놓는 게 되게 유리해 그것이 그에게 유리한 고지를 영어로 렉업이라고 해요 다리 아시죠? 렉 거기다가 짝대기 긋고 렉업이라고 하면 한 다리 올라서는 거거든 그러니까 엣지 E-D-G 그 엣지를 가지게 되는 거야 유리한 고지 그게 토익 가지고는 안 된다 토익 가지고는 택도 없는 소리잖아요 토익 요즘 또 점수 많이 잘 받잖아 변별력이 많이 없다고 치고 그러면은 이거를 나중에 30대 후반 40대까지 끌고 갈 이유가 전혀 없는 거야 이걸 미리 그러니까 퓨처 셀프가 명확해야지만 깨달음도 빨리 찾아오고 그 조언을 해주는 사람들도 주변에 많이 생기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되게 알아야 돼 저야말로 이런 자의 개발사가 되게 진짜 필요한 사람이야 상상스퀘어하고 정말 총력의 최고의 힘을 내가 아직 모든 걸 쏟아가지고 이제 뭐 나도 솔직히 돈도 좀 벌어야 되고요 또 사회 영어 교육에 좀 이바지할 수 있다면 이바지도 해야 되는 거고요 마지막을 잘 유중의 미를 거둬야 되는 거고 그러고 이제 좀 더 치고 올라오는 친구들은 있잖아요 그런 친구들은 내 얘기는 사실은 이렇게 정리가 잘 되겠거나 해안이 있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사실 퓨처 셀프하고 연관시키는 거는 신 박사님 얘기 듣는 게 더 좋아요 사실은 맞긴 맞는데 영어 공부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영어 공부는 특히나 먼 미래에 대한 목표가 되게 디테일하면 영어 공부를 귀가 안 얇아져 귀가 안 얇아져가지고 나중에 잘할 수밖에 없어 사람들은 뭘 항상 궁금해하면 그래서 지금 얼마나 하나요 이거거든 잘합니다 특히나 이 20대의 친구는 정말 잘해요 제가 지금 학원에 와서 이렇게 단기적으로 놀라울 발전을 한 친구는 처음이고 그걸 얼마 전에 모든 반에게 다 공유했어 솔직하게 이 친구는 이런 친구는 처음 봤다 아주 학습 방법이 좋아 그러니까 이것저것 늘려 놓질 않았어 그리고 대부분 사람들은 자꾸 이것저것 많이 보거든 근데 이 친구는 딱 그냥 패턴은 뭐 그 다음에 회화 공부는 뭐 김정우 영어야 김정우 영야를 나도 이제 소수반 하면서 학생들한테 계속 테스트를 하거든 갑자기 질문을 막 종이 만들어서 풀어봐라 그래 아니 기억을 잘 못해 다 공부했다고 해놓고 예를 들어 이런 거거든 어디 새로 이사 갔는데 아니면 새로 발령받아가지고 거기 동네 좋아요 하면 나쁘지 않아요 이러더라고 그럼 계속 not bad만 또 하는 거야 그래 내가 혼을 내거든 김정우 영어야 I can't complain 나왔잖아요 어디가 안 나요? 어휴 이런다 근데 이 친구 나와 그러니까 야무지게 공부했다는 거거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나는 범위를 좁혀놓고 딱 각 항목별로 하나의 그것만 가지고 6개월 그 다음에 또 영어라는 게 내 섹션이 있다고 치잖아요 독해, 청취, 말하기, 쓰기 있잖아 그러면 각 분야마다 하나의 교제식만 가지고 있는 거야 그리고 6개월까지 마스트를 해놔야 된다니까 또 자꾸 흥분하게 만드네요 마스트를 해야지 이거 하면서 또 뭐 좋다 싶어가지고 찔끔 건드리고 나도 사실 조금 아이고 야 쳤네 나도 사실 그런 게 좀 있어서 항상 조심을 하기는 해요 그래서 그런 거는 어학 학습에 있어서 그렇게 잘하는 사람 많지는 않더라고 뭐 내가 딱 데이터로 put a number on it 숫자로 한번 증명해봐요 이렇게 얘기하면 나도 좀 숫자에 약하긴 한데 그동안 쭉 내 경험으로는 그랬던 것 같아요 당장 변화하지 않아서 이렇게 자꾸 방법을 바꾸거나 이렇게 하냐고 마중물을 지속적으로 묶듯이 좀 하나만 강렬하게 딱 마스터 하는 게 진짜 중요하잖아요 되게 중요한 거 같아요 그러면 이제 이런 질문도 많이 들어와 그렇게 되면 미드 하나 가지고 100번 보는 게 낫나요? 이런 질문으로 또 사람들은 굉장히 스피시픽하게 들어가게 돼 있는 존재거든 근데 저는 그거는 그래도 미드를 하나 가지고 100번 저는 본 적은 없고요 그렇게 보면 힘들어요 근데 몇 번은 볼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고 얼마 전에 이석규님은 뭐 인턴을 씌워먹어 봤는데도 안 되더라는데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닌데 그래도 미드 몇 편 정도 차라리 그냥 100편 보지 말고 한 서너 편을 갖다가 씌워먹는 건 전 나쁘지 않은데 다만 이런 건 있어 이게 영어 실력이 좀 늘었을 때는 그러니까 넷플릭스 드라마를 보는데 이미 한 번 들었을 때 60%, 70% 가까이 들리는 사람들은 신 박사님의 말인 컨슈밍 작업을 해야 될 단계에 접어들었다는 증거예요 왜? 60, 70% 들으면 이제 다양하게 들어줘야 돼 그래서 똑같은 동일한 표현이나 패턴을 제가 늘 강조하듯이 수사물에서 하나 보고 의학 드라마에서 한번 보고 일상을 다룬 드라마에서 한번 봤을 때 그 느낌이 다르거든 꽂히는 느낌이 그러면은 제가 늘 얘기하는 어? 나 이 표현을 따로 입으로 연습 많이 안 했는데? 갑자기 싸만다고 얘기하는데 나오는 경험을 하게 돼 있다니까? 정비사 하시는 20년을 청년분을 그렇게 선생님이 이제 눈여겨보는 어떤 수제가 되기까지 몇 개월 정도 있습니까? 이 친구는 내 그 클라스에 들어와 가지고는 지금 한 8개월 했죠 8개월 동안 거의 솔직히 감정 기복이 좀 없었어 감정 기복이 잘 없더라고 어떤 사람은 막 어떤 날은 되게 안 좋아 보이고 표정이 근데 이 친구는 늘 웃고 있어 그래도 영어 공부하기 좀 좋지 영어뿐만 알고 어떤 공부하기에도 좋지 사실은 근데 한 그랬던 것 같고 그전에도 영어는 조금 조금씩 했어요 사실 제 수업도 인터넷 강의 뭐 줌 실시간 아까 말했다시피 뭐 청취 수업 이런 걸 좀 들었던 친구긴 해요 그때는 사실 이 친구의 실력을 정확히 몰랐지 지금 김재호 영어회화는 이 친구는 그냥 외우는 건 아닌 것 같아 완전히 다 외우고 또 외우고 또 외워서 완전히 내 걸로 만들기 전에는 내 게 아니다라고 좀 기준치를 높여 놓는 친구예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